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 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 골드 김흥태 조기준 메이저와 5장 작전 세워보는 시간. 그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을 보이시죠. 코스피가 2800선을 터치하자 다시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원 넘게 상승하고 미니 S&P500과 나스악이 낙폭을 점차 키워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점점 더 많이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종목의 개수 코스피는 190여 개, 코스피는 280여 개로 장 초반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 하락, 279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44%,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그럼 오전자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낙폭을 10시 전까지 키워갔는데 10시 이후로는 낙폭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매도세를 나타냈는데요. 업종별로 전기전자, 제조업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시총 3위 기업들을 매도를 하니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밸류업 금융주들이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2주 동안 야금야금 오르다가 어느덧 8만 2천 선을 돌파했다. 8만 2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어제 바이오와 2차 전지로 강세를 나타냈는데 더 우위를 점했는데 오늘은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폭의 하락세, 시총 상위기업 전반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비만치료제인 페트론과 재룡전기의 급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현구간 수급도 체크해보시죠.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사고 있는데요. 수급의 변화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개인과 기관, 정반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미세한 수급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수가 좀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 10시쯤 구간에서 200억 원대의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점차 커졌는데 현재는 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가파르게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지는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지수와 수급 상황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필승 전략, 오후장 작전에서 함께 세워보시죠. 자, 이제 점심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든든한 오후 될 수 있고요. 내일에 대한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시간에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비결이 뭔지부터 한 문장으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김흥태 매니저님. 운이 좋았습니다. 아, 지금 매번 운이 좋다고 하시는데 운도 실력이죠. 조기준 매니저님도 기본 50% 이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지금 너무 많은 종분들이 빠져서 좀 우울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발굴해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런 전략들 세워드리고 종목 공개해드릴 건데 기대해 주시고요. 자, 바로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손절 라인을 좀 수정해 주신다고 김흥태 매니저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수정이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약수익도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 당세를 나오면서 대안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손절가를 제가 6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6만 원을 터치하면서 손절화를 이탈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도 안 좋은데 이런 종목까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대안거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단 기간적으로 일정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12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장중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투심이 약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좀 조정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 중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편안을 또 발표될 거라고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반발 명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손절 라인은 6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열어놓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6월 중순에도 6월 20일 정도네요. 6월 20일 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만 9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밑고리를 길게 달고 한번 반발 명세대로 들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한번 깨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241선 부구만 어떻게 보면 5만 9천 원 라인인데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발 명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보정을 참고하시고 1차적으로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구간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5만 9천 원 깨져서 다시 한번 반등 들어주는 구간에 있을 때 2차적인 매수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전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7만 원 이상까지도 수익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골에 관련한 프로젝트는 12월까지 우리에게 유효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고요. 네오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저희 편입한 지 거래일로 치면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한 23%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전략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가 14,000원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4,000원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일단은 갭을 한번 뛰었기 때문에 한번 갭 메우는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CXL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를 한번 올려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17,000원 이상까지도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 매도했다가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3,000원 밑에서 갭을 메웠다가 다시 한번 반등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주고 아직까지 21선을 타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추가적으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더 사도 될 만한 자리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샘이었습니다. 2차 목표가 17,000원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 저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봤고요. 이번엔 조기줌 매니저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니저님 포트에도 참 든든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먼저 LX 세미콘 보겠습니다. 20%가량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OLED 관련 주기도 해요. 저희 모멘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LX 세미콘이 1분기에 실적이 460억 정도 나왔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2% 정도의 배당이 나왔는데 과거에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6% 배당을 했었는데 지금 1분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총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선주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흑자가 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LX 홀딩스가 56% 정도, 33%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6%, 그다음에 자사주가 26%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림픽 수의 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장용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매출, IC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1,500억 올해 넘어서 2분기 실적이 더 좋다 그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한 번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을 편입하시다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편입일에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로 1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삼성전자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지금 상승전환 시도 중이에요. 지금 악재, 삼성전자 악재는 지금 현재 노조에서 파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악재 속에서도 지금은 플러스권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1분기에 6조 6천억 정도 흑자 영업이익이 나왔고 2분기에 8조 2천억 정도 나온다면 반기에 15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올해 예상이 39조 정도 되는데 과거 2021년에 50조가 넘어갔던 영업이익이 나왔던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실적과 더불어 HBM 외에도 지금 현재 AI를 탑재한 디스플레이 TV도 지금 현재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올해 삼성전자도 작년에 턴 아라운드 하면서 바닥을 10만 전자를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8만 5천억까지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돌파 기대감 커지는 삼성전자 코리아 서키트도 대단한 흐름이라 한번 보시죠. 어제 편입했는데 하루 만에 8%라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은요? 코리아 서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XL 도입이 됐을 때 가장 수혜주가 코리아 서키트다.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데 CXL 시장이 열리고 FCBGA 관련 시장이 열린다면 현재 자본총계도 7천억인데 절반 3,700억 정도 시총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저 PBR 관련 주이기도 하면서 재무제표가 우량한 회사이기도 하고 영업이익도 앞으로 과거에 2021년 2000년에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작년 한 해 적자가 나왔지만 올해 다시 적자의 석자로 돌아선다면 저점에서 지금 현재 3,700억 시총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목표가 제가 2만 원까지 잡아 드린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의 의견 저희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 리뷰 복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을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후장에 어떤 작전이 유효할지 두 분의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조정시에 매수하자, 저점 매수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 시총 상위주들의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지수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매니저님, 저희 하락하는 종목 개별 개수로 보면 2천여 개 넘게 여전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저점 매수할 심리가 아닐 것 같은데 좀 확실한 전략 좀 주세요.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저도 종목을 좀 가져 나오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는 오늘 같은 시장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 5월 말일에 있었던 저점을 지금 깨려고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눌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에 대한 조금씩 담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약세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뚜렷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도는 기간 조정,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같은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눌러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과도하게 조금 시장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늘 빠졌던 거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한 후 이틀 안쪽으로서 반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심리를 좀 갖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연속적인 하락세는 여기서 맘출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놓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정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든가 아니면 신규로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잘 잡아보자 라는 전략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 전선주가 오후 근접할수록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하고 있어서 따라서 이런 종목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진짜 조정하는 종목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조성 후 전선주도 반등 중인데 지금 현재 수급솔림이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 테마 종목들이 몇이 있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은 미국의 극채금리 급등과 더불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30%, 해외의 70% 사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축소를 한다는 거죠. 14%, 15%까지 줄이겠다. 앞으로 2028년, 3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점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는 관련주, 아침에 강했던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들, 피로옵틱스, HL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JNC,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의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 이노스페이스도 플러스 났다가 10%대 하락하고 있고 HVM도 지금 현재 하락세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VM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젠, RMN, R, N, M. 이것도 지금 10% 빠졌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SOS랩도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거의 5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1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대낙폭주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비만 관련주도 오늘 강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관련주 신규 종목인데 D&D, 파마텍도 지금 현재 저점에서 플러스 나고 있기 때문에 비만과 더불어 신규 상장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니까 매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매를 하자. 오늘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기회를 열어줄 쪽은 반도체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여전한 주도 섹터로 보시는 걸까요? 두 분 모두 반도체 안에서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J&B, 장비주죠. 기가비스도 장비인데 유리기판 쪽으로 더 많이 속해 있습니다. 먼저 J&B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김흠태 메이저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의 강세는 여전합니다. 오늘까지 5거래를 연속 올리고 있고요. 3거래 전에 상한가도 갔었어요. 추세에 이어질까요? 저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워낙에 수급 자체가 조금 쏠리는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도 될 만한 자리였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형 진공장비 및 또는 초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레거시 장비에 대한 복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생산 능력이 조금 더 감소될 거라는 이런 이례적인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메모리 제조 라인을 생산하는 능력을 조금 더 늘려나겠다는 소식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장비 업종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JMB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스테이커 시스템이라는 기술력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삼성전자하고 20년 넘게 같이 한번 하면서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공식적인 파트너사로 또 게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JMB가 같이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메모리에 대한 움직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율인데 아무래도 진공 쪽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수율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장비다 보니까는 이 JMB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와 같은 소식이 상한가를 한번 들어놓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거래량이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돌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직전 고점 라인이 15,000원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보이니까요. 1차 무포가는 15,000원 잡아놓고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10,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JMB,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도 추가적인 강세에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10,500원. 저희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비주 하나 더 보죠. 기가비스 가볼 텐데요. 유리기판 교체 수유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비스 저희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좀 신저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이건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은 오늘 빠지는 건 시장의 하락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4만 7천 원대에서 5만 원대에 안착을 했다는 거죠.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번 달에 4만 7천 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팔자가 멈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 수유주의이기도 하고 지금 SKC 앱솔릭스 자회사에서 기가비스 퀄테스트를 하고 있고 기판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여기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가 기가비스인데 그와 관련한 퀄테스트라는 것은 곧 수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SKC가 가장 먼저 유리기판을 상용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퀄테스트를 할 거고 그 외에 삼성전기라든지 그 외에 LG도 그렇고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든다면 결국에는 기가비스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든 해서 있을 때 AOI, 자동검사 수리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검사 장비는 3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를 하고 있고 5마이크론의 수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만든 유리기판의 2마이크론 그보다 더 세밀한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고객사가 글로벌합니다. 일본에 이비된 신고된기, 토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나냐, 진딩 이렇게 삼성전기, 대덕전자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판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기판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를 검춰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건 기판 검사에서 파운더리 회사에서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WLP, RDL, 배선 검사 테스트, 퀄스테트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UV 조명을 위해서 고다층에서 쌓을 때 보면 그 밑에 층을 검사할 수 있는 UV 조명을 통해서 아래층을 검사할 수 있는 패턴 검사를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시장도 열린다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도 부채비를 18%고 작년에 영업이 38%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회사고 기관 매도가 끝났고 매수로 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트라이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7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가비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무엇보다 기관의 매도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잘 편입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와 함께 저희도 공략 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오후장 어떤 종목을 저희 공략해봐야 될까요? 공개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다시 한 번 반도체 안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오키스 전자 CX에 관련 주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예요. HVM 상장된 지 한 3거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종목을 계속 들고 오시는데 오키스 전자, 삼성전자발 기대감에 좀 오르는 이번 주의 흐름이잖아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네오쌤을 소개해드렸듯이 후보 후속조로서 아마 오키스 전자도 같은 맥락으로서 수혜를 볼 거다라고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검사장비용, 소켓 및 커넥터를 제조하는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사실 이 CX의 2.0을 상용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DDR5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DDR5에 대한 들어가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던 범인 소켓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료들이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양방향으로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HBM에 대한 흐름도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후속조로서는 CX에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하면서 올라올 거라고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도 흐름이 강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밀려나는 자리 없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네오쌤하고 차트가 유사하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한 5개월 정도 긴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추세를 전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도 변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CX의 2.0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라고 하면 어차피 25년도, 늦어도 26년도 정도는 보겠지만 어차피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기대의 심리로서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짧게 1만원까지 바라보는데 어차피 바닷건에서 움직여줬고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으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시고 손절가 라인은 7천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인스 전자, 저희가 네오쌤으로 강한 수익을 봤죠. 2차 목표가까지 제시된 오늘 리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후속 투자로서의 강세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만원, 손절 라인은 7천원 잘 체크해보죠.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공략하는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VM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앞서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이 정말 많은 산업 분야에 들어가잖아요. 우주항공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던데 자,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이게 우주항공 관련 주의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주항공은 사실은 로켓을 만들든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이든 2, 3년에 한 번씩 쏘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도 지금 민간 우주항공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산업 중에서 그 고사양의 고청정 진공 융해 기술을 통해서 첨단 금속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의해서 반도체든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강도, 고내열성, 고청정 물질 금속을 만들고 있는데 카이에다가도 이스라엘 항공기 부품에다가 엔진 뒤에 그런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티타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속 합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켈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부터 시작해서 티타늄 합금, 구리 합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부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매출 비중은 지금 현재 반도체가 74% 우주항공이 5%밖에 항공 방위 산업이 5%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로 인해서 스포터링 타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의 매출 관련해서 반도체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일 동안 음복이 계속 나왔는데 공모가가 18,000원대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밑에까지 나왔고 오늘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매물출액 그러니까 기관들이 첫날 다 팔았고 오늘부터 어제부터는 매물이 없는데 시장의 하락 요인 오늘 반등이 나왔을 자리인데 시장의 하락하니까 같이 급락을 네 종목이 한 10%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종목 빠진 중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고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자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2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적정 시가총이고 현재도 매출액이나 영업액이라든지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적자가 나오고 있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매수하시고 목표가 2만 5천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5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의 힘을 저희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죠. HVM을 편입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5천원 손절 라인은 1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두 분께 4개의 종목을 소개받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JMB와 오키스전자를 조기준 매니저님은 기가비스와 HVM을 편입합니다. 이 4개의 공통점은 반도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하자라는 전략 속에 이 종목들이 편입이 되었는데 좀 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방송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기준 매니저님이 또 스크미어 상황과 방송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 방송도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그 이후에 김웅태 매니저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10시 정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오늘 무료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자금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제가 저녁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10시 정각 김웅태 매니저님 그리고 10시 10분에 든 조기준 매니저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저점 매수할 종목이 무엇인지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든든한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이 시간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가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증시는 쉬어가지만 저의 계좌가 그래도 탄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전략들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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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barWithucht